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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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 작았어요? 좀 더 커 보이던데 미루야 고마웠어. 아까 사진 찍었는데 둘이 장난치고 얘도 완전 개나요. 그런 것 같네요. 안녕 안녕 좋아 가서 살사라 안녕 안녕 음 좀만 기다려, 한 번 도착해 힘들지? 아이고, 힘들어, 힘들어 잇챠, 잇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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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들어가자 다 왔다 시야 유도에도 시야 안하더니 오자마자 굴리는 거네요 아휴 지금 어쩐지 왜 이렇게 높은게 아휴 지금 눈만 걸리고 있어 이똥아 동생 데리고 온다 했잖아 강동원을 데리고 왔어 저 옷 냄새 맡아봐 저 옷에 아가 냄새 많이 붙어 있어 들어온다고 쥐도 들어온다고 똑똑한데? 들어와 여기 아직 들어오면 안 돼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 복동이는 엄청 지금 긴장 새의 긴장 상태야 복동이는 이거 냄새 맡고 기다려야 돼 엄마가 나갈게 난 오늘은 여기서 자 알았지 복동이는 엄마랑 자야 되거든 복동이랑 금방 친해지면 좋은데 돌아다녀 복동이 형 나 좀 날린 거 Lights 군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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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